오늘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박성준입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한 내피배 시기 가게는 소비하지 못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가게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부거워서 우리 국민들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 소득도 감소하고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도 35조 원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 모범생이 이제 208개국 중에 200위라고 하는 황당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의 삶 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라든지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킵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조절 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보왕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 재정만 매달립니다. 경기 불황으로 수립이 줄었으니 이제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처음입니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 2% 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 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세금도 잘 거치지 않고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다가 초국적 재정 운용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 재평과 침체의 시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 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 부채는 국내 총생산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상장 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IMF 위기 때의 감소분은 6.7%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거리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축은 연구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실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 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 그리고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염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한 가계 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고 있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서 숨이 막힙니다. 반면에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이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비용 부담만으로도 숨이 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누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대폭 덜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이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란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숫자도 2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작년 청년 고용은 줄었는데 벤처 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벤처 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 투자 10조원 달성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 원인데 이걸 두 배 이상 확대해서 창업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그리고 스케일러업에 더 투자하는 등으로 벤처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 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항만 철도 고속도로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리백 특구지정 또 아리백 산업단지 같은 국내의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바로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에 꼴찌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아리백 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의 규제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의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돼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 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 다운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신속하게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 해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사항을 의무화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서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1년 1시로 임시 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즉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백수 126만 명 이 고양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기밥 비 2천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다행이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천조 원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담을 대부분 민간 영역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 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최근 민간 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에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간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 우리 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책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보안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이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도 계속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2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 운영의 변화를 거부하셨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 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름의 IMF 위기를 맞았듯이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두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 이런 것들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의제를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구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오늘 민생 경제 기자회견은 성장률 3%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세우면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차례로 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복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기자회견은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일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예산안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증액 관련된 협상 경우에는 야당의 역할보다는 여당과 정부가 영향력이 좀 더 많은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전략이나 방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예산으로 반영되고 표현됩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을 보여주는 예산안이 이미 우리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또 우리 정책이나 여러 곳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매우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산의 심사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냐라는 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지금의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부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잉하다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예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생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해 나갈 것입니다. 증액과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통의 목표를 서로 합의하고 그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 삭감 증액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기도 현실은 잘 작동이 안 되죠. 작년에도 저희는 정부 여당 측이 원안 통과냐 아니면 즉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준예산을 초래하는 부결을 선택하든지 정부가 요구하는 원안을 통과하든지 양자 퇴기를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예산 심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이나 또는 불효 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드릴게요. 여기 연합뉴스의 정수현 기자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셨는데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같이 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추진할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 1시 임시 소비 세액공제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 부수법안 이어서 이번 기회에 협상을 통해서 관철 하든지 또 관철이 안 되든지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 별도 법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는 있지만 하다못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소한 법안 하나 통과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저는 소비세액공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영역의 투자세액공제처럼 일정한 소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번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저희가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저희가 획득해 나가면서 정부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안쪽에 좀 한번 드릴까요? 동아일보 정성특 기자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자기 소개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성특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3만원 패스 관련된 소유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 조달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위에서 계산해 보셨나요? 우리 김성수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마이크 좀 청년 패스는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걸로 정책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군요. 지금 기존의 지자체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원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패스와 청년 패스 두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전 국민 대상 패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청년 패스부터 도입하고 성과를 봐서 전 국민 패스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유동수 정치수석교회에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아니요 잠깐만 3만원 청년 얘기 청년 그분 마십시오 이거 뭐 정책토론회가 아니어서 네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또 손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할까요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제가 드렸으니까 이 앞에 한번 드릴게요 MBC 김건희 기자 정부의 건전재정 논리 중에 하나가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것일 때고 또 하나가 돈을 품으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막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매우 복합적이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일면으로는 맞는데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의 정도는 전혀 다를 수 있죠 저는 이런 경제 논리 중에서도 정말 단순한 그러나 이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매우 단순적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빚은 없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이 경기 불안기에는 사실은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경기 화랑기에 그 성과를 거둬내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나쁘다 이런 일반적 고정관념을 언제나 일상적으로 관찰하면 제대로 된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죠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5%가 오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성장률이 2%다 그런데 지출을 늘려서 물가가 6%로 올랐는데 성장률이 4%가 됐다 5%가 됐다 이러면 물가가 오른 것보다는 성장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물가가 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실질적 소득 GDP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저는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족트렸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팩트 송다영 기자 자기소개 한번 더 해주시고요 더 팩트 송다영 기자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협의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회견문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3자 회동이나 이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혹시 대표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나 3자 회동 다시 제안하실 생각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아리 없는 감성도 한두 번이지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호 선언 이런 것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실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한번 가고 이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금 좀 안고를 하신 것처럼 작년적으로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좀 원내에서는 이제 김포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러 요구선 연장한 이슈를 꺼내셨는데 현 필요성에 대해서 당 차원에 따라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수정안 문제는 지금 당장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미리 준비를 물리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을지는 원내에서 판단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원내 전략에 맞춰서 원내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은 뭐 국민들의 삶이 걸려있는 인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시간 이제 던졌다가 아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지 뭐 그래서 적당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대혼란을 이야기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만 최근에 예를 들면 의사정원 학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어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즐거움이 부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엄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약속시간보다 한 10분이 지났는데요 한 두 분 정도 기자분 질의 받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 4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KBS 최유경 기자 KBS 최유경입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조금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메가서울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국방시대위원회는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추후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미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칠에 한번 오마이뉴스 박수희 기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수희입니다 아까 전세사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피해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선구제 후 부상권 부분이랑 그리고 캠코의 선순위 부실채권 인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보완입법을 했지만 사실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김포 부분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게 사실 성장력의 관점에서 국가 성장의 문제에서 봤을 때 지방소멸이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자리에 있었나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민간 부채 특히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그냥 꾸준히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가 대체적으로 110 또는 120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렇게 늘어나면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민간 부분의 부채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프가 우리는 정부 영역은 이렇게 일정하고 가계의 부분은 쭉 늘어나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선진국은 국가 부채는 좀 늘어나고 가계 부채는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임금 체벌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금 체벌 되면 여러분도 임금을 받으실 텐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 공장에 기계 팔고 소송해서 압류하고 집행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려서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해 주고 그 임금을 받을 때서 받는 일은 정부가 한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문제도 비슷하죠 전세 사기도 선구제를 해줘야 사람이 살지 그 전 재산에 빚까지 내서 전세 보증금을 냈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 끌어안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가지는 가치 그건 따질 수가 없죠 또 한 사람의 성인이 자라나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전세 피해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겪는 전세 피해자들의 이 전세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주고 정부가 그걸 추후에 구상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제하느라 들어가는 재정 지출보다 아마 회수되는 금액이 훨씬 적겠죠 그 차익이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게 많이 쌓이면 국가 부채가 되죠 그런데 이런 걸 감수해야 됩니다 절대 국가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냥 당신들의 문제는 국민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나빠지고 정부의 재정은 그야말로 말대로 건전하고 안정적일지 몰라도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이 전세 사기의 선구제 문제 예를 들면 채불임금의 채당지급 문제 또는 온갖 국민들이 겪는 대출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떠안고 일부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면 민간의 부채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 문제도 우리가 선구제하고 후구상하자라고 하지만 정부에 대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선구제 해주면 나중에 정부가 다 손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국가의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배어있는 차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의 선구제 후구상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텐데 이건 정부 여당이 워낙 반대가 완강해서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런 상식과 그야말로 원칙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받고 마칠까 하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은 경제 기자회견이고요 또 특히 성장률 3% 회복 의제와 관련해서 성장 동력의 문제 또 소비 진작의 문제를 당대표께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기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인일보 오수진 기자 마지막 당대표 여기 경인일보 오수진 미안합니다 마이크 좀 하시고요 경인일보 오수진 기자입니다 아까 청년패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울패스 경기도에서는 경기패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권 수도권의 경기 교통문제는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닌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또 전국민 교통패스를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시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부 여당도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약간씩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결국 아까 재정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버스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 청년 교통지원금 청소년 교통지원금도 실제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고 또 1유로 패스 이런 것들이 워낙 유행하기도 하고 호평을 받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들이 약간씩의 형태는 다르지만 하여튼 교통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울 같은 과밀한 지역들은 교통패스는 주로 대중교통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효과도 사실은 있고 또 정체 문제나 교통간접비용 부담 문제도 많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교통비를 깎아주는 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 정도가 다른 측면에서 보완되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정확한 추계 금액을 아마 지방정부의 부담 부분이라든지 주황정부의 부담 비율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건 분명하고 지방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주황정부 정체가 겹칠 경우에는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방정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지방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주황정부 차원이 시행하게 되면 결국 주황지방 일정 부분 또 분담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정부가 그 부분을 일부 부담을 해주고 약간 유형은 바뀌겠지만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자치정부들은 조금씩의 재정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는 사실 지금 경기, 서울, 인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의 교통정책이 충돌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경기도 광역버스를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는 입장이죠 경계지점에서 다 회차하게 합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또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광역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긴 했는데 권한이 매우 취약해서 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 또는 광역교통 문제는 광역교통 전담기구의 권한을 좀 많이 늘려서 거기가 주된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끼리 부딪히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해결 또는 해소 가능한 교통문제도 해소하지 못하는, 완화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9분의 기자분께서 질을 해줬고요 여러 경제 현황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성장률 3% 회복에 관련된 당대표께서의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